네, 볶음도 하고요. 구이도 하고요. 전골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멀티 그릴, 만능 그릴 그게 바로 퍼니쿡이에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퍼니쿡 요리하시는 게 즐거우실 거예요. 왜?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강한 화력은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니까 정말 이 수직형 그릴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강력한 화구부터 예쁜 디자인 생각보다 더 자주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펜이 아마 퍼니쿡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객님 아마 리버스셋만 가져가시는 일반형 기본형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멀티 그릴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풀세트 구성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전골까지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왕 선택하실 거라면 고객님 풀세트로 하시는 게 두고두고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왕 풀세트 하셔서 퍼니쿡의 제대로 된 매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의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동 인식을 연결하시면 풀세트 구성에서는 2만 원 아껴가실 수 있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블랙인지 레드인지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릴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아마 이렇게 널쩍한 와이드 그릴이 물론 좋습니다만 한 번 꺼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긴 해요. 우리 어머님들 이거 드시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넓은 판은 우리가 자주 꺼내서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명절 앞두고 한두 번 아깝지 않아요? 정말 매일매일 아니면 사기들 동안 쓰실 수 있는 또 하나가 이런 전기 코드 꼽는 건데 맞아요. 이걸 내가 갖고 나가서 전기 코드 만약에 꼽을 때가 없으면 어떻게 잔디밭을 꼽는다고 전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부단까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퍼니쿡은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딱 껴주시면 정말 밑에서 절절 끓어요.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야말로 신계점의 그릴을 만나시는 건데 고객님 제품 보여드리기 전에 살짝 자랑 좀 살짝 할게요. 휴대용 구이기 디자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조리장치 이게 수평형이 아니라 수직형 특허 받았고요. 휴대용 가스버너 특허까지 특허 특허 갖고 있는 라니의 기술력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일단 보시면 예뻐요. 예뻐요. 컴팩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객님 이게 왜 수직형이냐면 밑에 보세요. 고객님 이 안쪽에 부탄가스가 딱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고객님 정말 너무나 절절 끓게 써보실 수 있겠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옆쪽으로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판입니다. 그릴인데 우선은 리버스 앞뒤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위쪽을 보시면 이 그릴이 있어서 고기나 여러 가지 구이하실 때 안쪽까지 속속들이 잘 익혀드릴 거고 8mm의 통주물입니다. 코팅은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딱 돌려서 보시면 여기는 양념이 있는 거예요. 양념이 있는 보시면 여기 약간 턱이 있죠. 그래서 양념이 넘어가지 않게 7mm의 깊이 넌스틱으로 당연히 코팅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내가 여기다가 조금 아쉬울 때 후라이팬이 얹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내면요. 고객님 멀티트레이 위에? 네. 이게 지금 멀티트레이에요. 이게 지금 28cm 후라이팬입니다. 이렇게 얹어지니까 또 다른 화구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브런치 하시다가 또 이거 빼시고 나면 멀티트레이 빼고 나면 고객님 큰 세트 구성으로 가시면 박수 나와서 전골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냄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 뚜껑 드리고요. 그렇죠. 안쪽에 찜틀 드리고요. 다양하게 찜요리부터 전골요리. 라면도 한 두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넓었던 그릴을 약간 상식을 깨는 거죠. 위쪽으로 쌓아서 하지만 제대로. 지금 보시면 70여 개의 화구가 안쪽으로 딱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화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화력 좋고요. 디자인이 예쁘고요. 공간화력 좋고요. 진짜 일상에서 쓰실 수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난만적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화력이 좋고 공간 좋으니까 식탁 위에서 고기를 수고기 구워 드실 때 이거는 바로 구워야 또 맛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고기를 얹어가지고 이게 화력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가 가끔씩 선물 받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고기들을 딱 얹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익혀서 먹는 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요. 물에 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고기 이게 오르는 거 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좀 그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원육 자체가 두께감이 있더라도 안쪽까지 싹 익혀주는 효과 하나씩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어머 예뻐요. 괜찮다. 분위기 올라가고 맛이 막 올라가는 그 느낌.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소국이 구울맛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고객님 살짝 소금만 있잖아요. 여기다 살짝 위에다 소금만 살짝 이렇게 뿌려내서 딱 드시면 소금만 더 예쁜데 이거 뭐 셰프죠 뭐 셰프. 그렇죠? 이게 펜으로 좀 열심히 잘 만들어지니까 워낙 런스틱력이 좋아서 고객님 다 드시고 세척하실 때도 진짜 편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리버스팬의 장점은 양면으로 쓰시는 거. 뒤집어서 고객님 양념 된 고기 한번 쫙 올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릴 펜을 살짝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여기 뚜껑 쪽에 여기 옆 쪽에 이렇게 턱이 있죠. 그래서 국물이 옆으로 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 요리 우리가 제육볶음이나 소불고기나 그렇죠. 이런 요리하실 때 더더욱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요리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요리하시면서 이런 국물이 있더라도 집에서 뜨끈하게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식지 않으세요. 정말 그래서 이 음식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식탁의 격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고 그렇습니다. 한가만의 시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야 근사한데요. 브런치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전문점에서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가볍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들 간식거리 만들어 주실 때도 이런 토스트나 아니면 핫케익이나 그런 거 아이들 만들어 주시기 너무나 괜찮죠. 베이컨이나 계란후라이 하나만 하기에도 사이즈가 너무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죠. 식탁에 올려놓고 쓰셔도 괜찮고요. 맞아요. 고객님 진짜 이게 빛을 말하는 요리 전골 풀세트로 선택하시면 이거까지 가져가시는데 이거 밀키나베 아닌가요? 고객님 중요한 거는 풀세트입니다. 풀세트를 하셔야 이 전골냄비까지 갑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통주물이에요. 통주물이 뭐냐. 우리 가마솥 만들 때 쇳물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딱 끓어오르죠. 우리가 이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가 됐어요. 그럼 밀푀유나베, 샤부샤부, 마라탕, 후어거 이런 거 여기서 다 해서 드시면 뜨끈뜨끈하게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거죠. 아니 한 번에 너무 된장찌개, 김치찌개라도 고객님 시각에서 포글포글 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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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따뜻하게 하면 떠드실 수 있도록 그런 낭만을 한번 누려보세요. 고객님 아래쪽에 찜탈까지 들이기 때문에 이게 풀세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찜을 해요. 고객님 근데 이게요. 제가 참 놀랐던 게 이게 생선이라는 게 잘못 뭐라 그러지? 잘못 만약에 이게 살짝 찜이 돼버리면 이게 약간 안쪽까지 잘 안 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안쪽까지 너무 잘 익었죠. 포슬포슬하게. 그리고 이게 이 큼지막한 조기가 안쪽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좁다는 느낌 별로 안 드시잖아요. 여기 찜틀까지. 그래서 뭐 만두, 여러 가지 냉동식품 이런 것도 여기다 딱 쪄서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캠핑을 하셨을 때는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거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고객님 쓰실 수 있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고민하실 건요. 색상만 먼저 고민을 해주세요. 블랙과 레드 색상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 세트는 리버스펜 양면으로 쓰실 수 있는 거 따라갑니다. 네. 근데 풀팩트 구성으로 들어오시면 보셨죠? 전골까지 누리실 수 있는 전골 냄비에 찜틀에 유리 뚜껑까지 같이 드리고요. 가방까지 너무 좋네요. 고객님 가방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가방만 어디 트렁크에 넣고 야 떠나자. 아니면 우리 옆집에 가서 뭐 요리해 먹자. 그렇죠. 갖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고객님 캠핑 가실 때 너무 좋으시잖아요. 넓은 자리 없어도 강력한 하구가 예쁜 디자인의 그릴이 이렇게 딱 내 앞에 있으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꼬치구이 같은 것도 해보시고 낚시하셔서 바로 이거 생선찜도 한번 해보시고 새우도 구워드시고 낭만 가득한 시간은 고객님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레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 요리의 재미 퍼니쿡을 선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외에서 더 좋으실 수밖에 없는 게 볶음되고요. 구이되고요. 전골까지 다 누려가실 수 있습니다. 전골 세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풀세트로 함께 해보시죠. 퍼니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니 브랜드 하면 가스 와이드 그릴로 워낙 많이들 쓰셨을 텐데 신개념의 그릴을 고객님 보여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 예쁜 디자인 이거는 식당에 매일매일 올려놔도 되겠어요. 고객님 사이즈가요. 지금 폭은 13cm 정도 그다음에 이 가로의 폭은 한 30몇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쓰시기에 우리가 보통 화로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로 같은 거로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형 그릴. 우리가 예전처럼 널뛰널뛰게. 물론 그거 좋아요. 그런데 쓰다 보니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일랜드 식탁에서 널뛰널뛰한 거 어떻게 까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퍼니쿡 딱 얹어놓으시면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공간 환영도 좋으면서 심지어는 고객님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리버스 펜은요. 양쪽으로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은 그릴 자국을 예쁘게 내버리는 그릴 펜. 고기 구우실 때 고기 기름까지도 싹 배추되고요. 뒤집어서 쓰시면 볶음 요리 가능하시고 심지어 풀세트 선택하시면 정볼 렘비까지 같이 가니까 이게 요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님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그 양면 점퍼 있잖아요. 딱 뒤집어서 입는 점퍼. 그거 입으면 정말 코디가 수만 가지가 늘어나잖아요. 일주일 다 오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풀세트를 하시면 정볼 렘비까지 저희 찜틀에 유리투컹까지 다 챙겨드리니까 이왕 선택하실 거라면 저는 좀 풀세트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볼 렘비도 그렇고요. 고객님 리버스 펜도 그렇고요. 저희 물소수지 코팅되어 있고 열전도 좋은 통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가 빠르고 맛있게 됩니다. 고객님 캠핑의 신단 시카교에서 오붓한 그 시간들을 더 맛있게 꾸며드릴게요. 무엇보다 고객님 이게 가지고 다니시기에 캠핑하시는 분들 낚시 가시는 분들은 이거 휴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지금 다 안쪽에 넣고 요 가방 있잖아요. 부관용 가방. 요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 남성분들 서류 가방 있죠. 서류 가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감도 이게 3kg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 갖고 나가시기에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렇죠. 멀티 그릴입니다. 고객님 다양하게 쓰실 거예요. 만능 그릴입니다. 기본 세트도 있지만 전골까지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풀세트로 선택해 보시고요. 레드, 블랙,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세트 구성에서는 자동 주문 일시불 연결하시면 고객님 2만 원까지 가격 아껴가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무이자 10개월 조건도 활짝 열어드립니다. 퍼니콕으로 고객님 즐거운 요리 시간 준비해 드릴게요. 행복이 가득해 모두 하나 되는 그곳 Come on 영남 디스코 라면이 없는 낚시 네, 볶음도 하고요. 구이도 하고요. 전골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멀티 그릴, 만능 그릴 그게 바로 퍼니콕이에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퍼니콕 요리하시는 게 즐거우실 거예요. 왜?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강한 화력은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렇죠. 정말 이 수직형 그릴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강력한 화구부터 예쁜 디자인 생각보다 더 자주, 자주 정말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팬이 아마 퍼니콕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객님 아마 리버스셋만 가져가시는 일반형, 기본형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멀티 그릴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풀세트 구성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전골까지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왕 선택하실 거라면 고객님 풀세트로 하시는 게 두고두고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왕 풀세트 하셔서 퍼니콕의 제대로 된 매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의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동 인식을 연결하시면 풀세트 구성에서는 2만 원 아껴가실 수 있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블랙인지 레드인지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릴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아마 이렇게 널쩍한 와이드 그릴이 물론 좋습니다만 아 좋죠. 한 번 꺼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긴 해요. 우리 어머님들 이거 드시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넓은 반은 우리가 자주 꺼내서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명절 앞두고 한두 번 아깝지 않아요. 정말 매일매일 아니면 사기들 동안 쓰실 수 있는 또 하나가 이런 전기 코드 꼽는 건데 맞아요. 이걸 내가 갖고 나가서 전기 코드 만약에 꽂을 때가 없으면 어떻게 잔디바를 꼽는다고 전기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당가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퍼니쿡은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딱 껴주시면 정말 밑에서 절 잘 끌어요.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야말로 신계전의 그릴을 만나시는 건데 고객님 제품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자랑 좀 살짝 할게요. 휴대용 구이기 디자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대용 조리장치 이게 수평형이 아니라 수직형 특허 받았고요. 휴대용 가스버너 특허까지 특허 특허 갖고 있는 라니의 기술력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일단 보시면 그렇죠.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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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객님 이게 왜 수직형이냐면 밑에 보세요 고객님 이 안쪽에 부탄가스가 딱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고객님 정말 너무나 절절 끓게 써보실 수 있겠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옆쪽으로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판입니다. 그릴인데 우선은 리버스 앞뒤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위쪽을 보시면 이 그릴이 있어서 고기나 여러 가지 구이하실 때 안쪽까지 속속들이 잘 익혀드릴 거고 8mm의 통주물입니다. 코팅은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딱 돌려서 보시면 여기는 양념이 있는 거예요. 양념이 있는 보시면 여기 약간 턱이 있죠. 그래서 양념이 넘어가지 않게 7mm의 깊이 당연히 코팅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내가 여기다가 조금은 아쉬울 때 후라이팬이 얹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내면요. 고기 멀티트레이 위에 이게 지금 멀티트레이에요. 이게 지금 28cm 프라이팬입니다. 이렇게 얹어지니까 또 다른 화구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브런치 하시다가 또 이거 빼시고 나면 멀티트레이 빼고 나면 고기의 풀세트 구성을 만들고 계시면 박수 나와서 전골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냄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 뚜껑 드리고요. 그렇죠. 안쪽에 찜틀 드리고요. 다양하게 찜요리부터 전골요리 라면 한 두 개 정도 정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넓었던 그릴을 약간 상식을 깨는 거죠. 위쪽으로 쌓아서 하지만 제대로 지금 보시면 70여 개의 화구가 안쪽으로 딱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화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화력 좋고요. 디자인이 예쁘고요. 공간화력 좋고요. 진짜 일상에서 쓰실 수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난만적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화력이 좋고 공간 좋으니까 그렇죠. 식탁 위에서 고기를 고기 구워 드실 때 이거는 바로 바로 구워야 또 맛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고기를 얹어가지고 이게 화력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가 가끔씩 선물 받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고기들을 딱 얹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익혀서 먹는 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요. 물이 좋은 거면 안 되거든요. 고기 이게 어려운 거 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그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원육 자체가 두께감이 있더라도 안쪽까지 싹 익혀주는 효과 하나씩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여 드리면 어머 예뻐요. 괜찮다. 분위기 올라가고 맛이 막 얼마나 그립기. 보세요 보세요. 소국이 물 맛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고객님 살짝 소금만 있잖아요. 여기다 살짝 위에다 소금만 살짝 이렇게 뿌려내서 딱 드시면 소금만 더 예쁜데 이거 먹어요. 셰프죠 뭐 셰프. 그렇죠? 아니 이게 펜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니까 워낙 런스틱력이 좋아서 고객님 다 드시고 세척하실 때도 진짜 편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리버트 펜의 장점은 양면으로 쓰시는 거. 뒤집어서 고객님 양면된 고기 한번 쫙 올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릴 펜을 살짝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여기 뚜껑 쪽에 여기 옆 쪽에 이렇게 턱이 있죠. 그래서 국물이 옆으로 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요리 우리가 제육볶음이나 소불고기나 이런 요리하실 때 더더욱이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요리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요리하시면서 이런 국물이 있더라도 집에서 뜨끈하게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식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이 음식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식탁의 격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고 그렇습니다. 한가만의 시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 근사한데요. 브런치를 만들어보실 수 있어요. 전문점에서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가볍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들 간식거리 만들어주실 때도 이런 토스트나 아니면 핫케이크나 그런 거 아이들 만들어주시기 너무나 괜찮죠. 베이컨이나 계란후라이 하나만 하기에도 사이즈가 너무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식탁에 올려놓고 쓰셔도 괜찮고요. 맞아요. 고객님 진짜 이게 빛을 말하는 요리 전골 풀세트로 선택하시면 이거까지 가져가시는데 이거 밀키나베 아닌가요? 고객님 중요한 거는 풀세트입니다. 풀세트를 하셔야 이 전골 냄비까지 갑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통주물이에요. 통주물이 뭐냐 우리 가마솥 만들 때 쇳물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딱 끓어오르죠. 우리가 이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가 됐어요. 그럼 밀푀유나베 샤부샤부 마라탕 후어거 이런 거 여기서 다 해서 드시면 뜨끈뜨끈하게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물면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라도 고객님 시장에서 포글보글 포글보글 이렇게 맞네요. 바긋하게 하면 떠드실 수 있도록 그런 낭만을 한번 누려보세요. 고객님 아래쪽에 찜틀까지 들이기 때문에 이게 풍선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찜을 해요. 고객님 근데 이게요. 제가 참 놀랐던 게 이게 생선이라는 게 잘못 뭐라 그러지 잘못 만약에 이게 살짝 찜이 되어버리면 이게 약간 안쪽까지 잘 안 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안쪽까지 너무 잘 익었죠. 포슬포슬하게 그리고 이게 이 큼지막한 이 조기가 안쪽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좁다는 느낌 별로 안 드시잖아요. 여기 찜틀까지 그래서 뭐 만두 뭐 여러 가지 냉동식품 이런 것도 여기다 딱 쪄서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캠핑하셨을 때는 감자나 고구마 뭐 이런 거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렇네요. 고객님 쓰실 수 있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고민하실 건요. 색상만 먼저 고민을 해주세요. 블랙과 레드 색상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 세트는 리버스팬 양면으로 쓰실 수 있는 거 따라갑니다. 근데 풀팩트 구성으로 들어오시면 보셨죠? 전골까지 누리실 수 있는 전골 냄비에 찜틀에 유리 뚜껑까지 같이 드리고요. 가방까지 너무 좋네요. 고객님 가방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가방만 어디 뭐 트렁크에 넣고 야 떠나자 아니면 우리 옆집에 가서 뭐 요리해 먹자 그렇죠. 갖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고객님 캠핑 가실 때 너무 좋으시잖아요. 넓은 자리 없어도 강력한 하구가 예쁜 디자인의 그릴이 이렇게 딱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꼬치구이 같은 것도 해보시고 낚시하셔서 바로 이거 네 맞아요. 생선찜도 한번 해보시고 새우도 구워드시고 낭만 가득한 시간을 고객님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레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 요리의 재미 퍼니쿡을 선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외에서 더 좋으실 수밖에 없는 게 볶음되고요. 구이 되고요. 전골까지 다 누려가실 수 있습니다. 전골 세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풀세트로 함께 해보시죠. 퍼니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니 브랜드 하면 가스 와이드 그릴로 워낙 많이들 쓰셨을 텐데 신 개념의 그릴을 고객님 보여드립니다. 야 실용적인 사이즈 예쁜 디자인 이거는 식당에 매일매일 올려놔야 되겠어요. 고객님 사이즈가요 지금 폭은 13cm 정도 그 다음에 이 가로의 폭은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쓰시기에 우리가 보통 화로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로 같은 거로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형 그릴 우리가 예전처럼 널뛰널뛰게 물론 그거 좋아요. 근데 쓰다 보니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일랜드 식탁에서 그 널뛰널뛰한 거 어떻게 까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퍼니쿡 딱 얹어놓으시면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공간 환영도 좋으면서 심지어는 고객님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리버스 펜은요 양쪽으로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은 그릴 자국 예쁘게 내드리는 그릴 펜 고기 구우실 때 고기 기름까지도 싹 배추되고요. 뒤집어서 쓰시면 볶음 요리 가능하시고 심지어 풀세트 선택하시면 전골 렘비까지 같이 가니까 이게 요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님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그 양면 점퍼 있잖아요. 딱 뒤집어서 입는 점퍼 그거 입으면 정말 코디가 수만 가지가 늘어나잖아요. 일주일 다 오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풀세트를 하시면 전골 렘비까지 저희 찜틀에 유리투컹까지 다 챙겨드리니까 이왕 선택하실 거라면 저는 좀 풀세트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골 렘드도 그렇고요. 고객님 리버스 펜도 그렇고요. 저희 불소수지 코팅되어 있고 열전도 좋은 통주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리가 빠르고 맛있게 됩니다. 고객님 캠핑의 신단 시카교에서 오붓한 그 시간들을 더 맛있게 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고객님 이게 가지고 다니시기에 캠핑하시는 분들 낚시 가시는 분들은 휴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지금 다 안쪽에 놓고 가방 있잖아요. 부관용 가방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 남성분들 서류 가방이 있죠. 서류 가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감도 이게 3kg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 갖고 나가시기에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렇죠. 멀티 그릴입니다. 고객님 다양하게 쓰실 거예요. 만능 그릴입니다. 기본 세트도 있지만 전골까지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풀세트로 선택해 보시고요. 레드, 블랙,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세트 구성에서는 자동 주문 일시불 연결하시면 고객님 2만 원까지 가격 아껴 가실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무이자 10개월 조건도 활짝 열어드립니다. 퍼니콕으로 고객님 즐거운 유리시간 준비해 드릴게요. 행복이 가득해 모두 하나 되는 그곳 Come on 영남 디스코 라면이 없는 낚시 라면이 없는 낚시 고객님의 연구를